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희입니다. 아, 안내소요? 아까 안내소 갔다 오셨는데. 동료예요. 아까 그분은 중국어 통역이잖아요. 저는 일본어 통역이에요. 아, 일본어. 아키야 봐라, 아키야 봐라. 아키야 봐라, 아키야 봐라. 아키야 봐라, 아키야 봐라. 이거 한 표에 굉장히 우리 운명이 좀 많이 달려있네. 그분을 선택하시려고 하는 이유. 저희 엄마가 TV를 잘 안 보시는데. 이거 방송 보시고 참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네. 바로 출발을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출발해 주시죠. 지금 어머니한테 간다고 그랬어. 아니야, 갈게요. 어머니가 힙합을 좋아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왕방방, 왕방방, 왕방방. 갑자기 엄마가. 왕방방, 왕방방, 왕방방. 네, 좋아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됐다, 됐다. 넌 살려줬어. 됐다, 됐다. 대학교 후배예요. 누가요? 저요. 저요? 네, 대학교 후배예요, 그냥. 대학교 후배예요, 그냥. 아, 그래요? 아... 여배를 왜 얘기하는 거야? 네, 지금. 아, 그래요구나. 자, 그럼 이제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 안녕, 안녕. 하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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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아. 감사합니다. 어머님들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